일본 이동통신업계 3위인 소프트뱅크가 미국 동종업계 3위인 스프린트 넥스텔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일본 언론들은 소프트뱅크가 스프린트의 주식 78%를 보유하고 스프린트를 자회사로 만들면서 매출액 기준 세계 3위의 이동통신그룹이 탄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인수 금액은 216억 달러로 현재 환율로는 약 24조 원 수준이지만 고정환율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약 20조 원이 인수에 소요될 것이라고 소프트뱅크는 소개했습니다. 이번 인수를 계기로 스프린트 넥스텔의 이름은 스프린트로 변경됐습니다.